축적할때다 결혼하기 싫은 이유 왕 얼굴이 못생기서 얼마나 못생겼으면 왕인 되심 인기가 없냐 척출한다 충족이 꼽아놔야되는데 평생노총각각잼 은평생노총각이다 야 그래도 생각보다 방송 잘되네 연병 그냥 참전해 음 근데 이 마을은 다시는 안생겨나나? 불타 없어졌네 이 마을을 가면 다시는 안생겨나는거야? 훌륭한데 어 이거는 뭐 다시는 안생겨나는가? 어 매우 훌륭하구만 돈 많아줘야된다 오 꺼정 안살리고 말지 캄시트 좀 빨리 돌리자 노트북이라서 그런지 왜 느려 하긴 뭐 노트북으로 방송하는 자체가 미친거지만 적당한 마을 몇개 더 불태울까? 어 좀 노락질이 좀 필요한데 어 아군들이 좀 다쳤으니까 노락질은 쫌만 이따가 해먹으겠다 백훈족? 백훈족은 아군인가? 우리와 형제인가? 아니면 죽인다? 네 남은 군인을 올리라고? 버기인거 한놈 잡아서 목잘라가 걸어놓으면 되나? 명쫍 작사 무 해 부 아...딱탄 기울을 찾아 연병 음... 군유를 의지할 만함 현신적임 잘 다내고 있네 뭐해 이거 저 건방지고 어리석은 친구들은 뭐지? 한 대 쥐가 부...쥐바가 부이겠는데? 아...한탄 남았는데? 이거 적으면 풀리는거 아닌가? 흠... 풀리죠? 제가 놔둬 봐야되나? 아...절마 거슬리는데 저거 흠... 일단은 넘어가자 일단은 좀 사리다가 후에 후폭풍을 보여주지 네 뭐 숙소에 시계가 없냐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일곱시 사십육분밖에 안되네 5시간 방송해야돼? 와우! 노올라운 일이요 여기요 기숙사 숙소에서 방송중입니다 노트북깍고 저희 아버지께서 주어오신 노오르르트북깍고 방송중입니다 노트북이 빵빵하네요? 뭐야 이거? 연병 꺼져? 깡패니? 어? 8만원으로 2천원을 내나? 깡패구만? 형이래요? 모르겠어요 일단 상황보고 그거는 어 눈치껏 코치껏 해야죠 옆방에서 시끄럽다하면 가만히 써야되고 뭐지? 야 판다 미친 정리학교론 1400원 주면 정리학교론을 해주겠다고? 이제는 딸아이를 파네? 콜 아니야 아니야 좀만 줄이자 어떻게 생각하니야 이거 돈 어떻게 꺼내냐 이거 돈 재벌 요구 아니다 우리가 제공할게 1400원에서 1000원으로 깎아 어떠한가 ㅋㅋㅋㅋ 거님 죽방맞아 봤음? ㅋㅋㅋㅋ 어 닌. 죽방맞아 보셨어어? 음 열아홉 살짜리 뭐니야 뭐야 독부는 뭐야 기계함 좋아 24살 아니야 21살 음음 우리가 1,100원을 줄게 어때 우리가 1,100원을 내놓겠다 어떠한가 꺼져 우리 어디서 18살짜리를 잡아갈라고 미쳤구만 뭔 18살짜리를 잡아갈라고 기다려봐 1,200원 합의 보자 1,200원 합의 2,100원 너희들 몽땅 쓸어버릴 것이다 용병은 좀 어때? 어 용병은 좀 있긴 한데 오 이거 2티어인가? 괜찮은데 이거? 그래 고기방패를 좀 사자고 좋았어 고기방패를 샀다 1티어 말고 좀 3,4티어 아들 있잖아 고기방패 오우 투썩기 오케이 레디 프랙션 그만 써봐 아 뭐 없냐 출향준비해라 가자 전쟁이다 진군 아 서로봐 절반먹었는데 3티어를 본적이 없어? 아 그래? 그럼 우리가 3티어 맞춰가면은 3티어 3티어 맞춰가면은 다 쓸고 내기겠네? 아니 아니 임마가 2티어인지 3티어인지 알 수가 없다 넌 3티어니 2티어니? 용병은 다 1티어라고? 아니야 내가 리신이 아닌 이상은 여기에 뭐냐 이게 어 1티어라고 적혀있진 않아 아 2티어인 것 같은데 어 2티어 시끄러워 죽였네 쯧 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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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티어 2티어밖에 없어? 게임에? 게임에 몇티어까지 있는데? 1티어 2티어? 끝? 뭐야 여기 아 최대 3티어야? 음 그렇구만 그런거였어 최대 3티어라 아주 훌륭하구만 어 너희들 성 어디까지 털려봤니? 옆에 있고 저게 우리 아까 시비거린거지 흠 잠깐만 여기도 성이 하나 있을텐데 없나? 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이곳은 새로운 병사라니 내가 왜 이걸 못봤지? 예스 씨 흠 흠 흠 흠 전쟁 던쟁 더많은 전쟁이다 음 흠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아 모조리다 두들겨 팰 것이다 도과살 불화살은 들어봤어도 도과살은 처음 들어보는구만 비가 오는구만 적은 불화살을 쏠 수 없을꺼야 비가 오면은 너희들은 피가 뿌려질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하지 고 light can be toggled ON or off keeping it toggled off will help preserve ammunition but then you're units or ships will only fire when specifically ordered okay night k k sp VISTO 러디! 투모라! 아름다운! 아름다운! 왕쥬! 맙시! 이해하네!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 저 포탑 억수로 거슬리는구만 포탑이 어 굉장히 거슬리는구만 그냥 바로 올라가자 적은 거의 다 잡았고 누굴 따라가면 되는 거야 침략이 있다 아주 훌륭해보이는 깃발이 있구만 이건 내 것이네 승리를 위하여 야 잘 만들었다 야 하나 있다 하나 있다 하나 있다 저 뭐이네 저거 올라가 점령하는 놈들 빼고 나머지는 저 놈 궁병대를 쓸어버려라 점령은 어떻게 되고 있어 뭐야 저건 해외 해외 에어여 씜 아워 어더스 그. 르. 을. 응 뭐야 이거 도끼병? 뭐. 잠깐만. WHAT 는 왜 도끼병 리를 쐔지? 아니, 기병이 생각보다 약한데? 야 나 누굴 생각하면 이거 큰코다 치겠다 엄청 약해 개쓰레긴데 그냥? 고! 차지! 차지! 개쓰레기다 인자 와아 놀라운데? 엄청 세! 아니 그냥 뭐지? 아 족장 오이데야? 참 태어네? 야 미친 잘못 덤볐다 야 뭔가 이상한 애들만 거의 창호갑설급이 앉아있잖아 뭐야 저게? 족장 오이데 라리 미친 야 처음부터 창호갑설 건드렸네? 노다! 야압 3티어네 녹네 녹아 미쳤네 예약한데? 정말 롤러하는 만큼 약하다 오 가까이 덤비진 않네 팔로 처리한다 브라톤 안 먹힐거고 멍청한 놈들 멍청한 놈들 그래 쟤야지 진작이래 일할걸 쓸모없는 병사들만 버렸네 진작이래 어 처음부터 적을 알고 덤볐어야 되는데 적을 모르고 덤벼가 깨졌어 아압따 자 그러면은 이제 심판의 시간이다 심판 저거 많이 준다? 보들 어 장군 죽고 난리났는데 이야 깔끔하다 나쁘지 않네 흐흫 어 다 털려서 문제지만 나쁘진 않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 자 저건 뭐야 저 좀 큰 도시인거 같은데 저 좀 큰데? 뭐지? 병사 얼마나 있지? 얼마 없네? 야 터로 제끼여 고! 자 터로 제끼여 방송용 모니터 한개 빼고는 마이크는 일단 들고 왔거든요 기독사에 응? 모니터가 필요해 모니터가 덕분에 지금 창모드로 방송하고 있어요 좀 해내죽겠어 창모드로 해갖고 평소에 반도 안나와요 잘 보이지 글자가 안보여 예 렉이 좀 생기지요 뭐야 저건 또 어 어 무슨 게임인지는 방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어 한 10만 접속해 있으면 이게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이건 또 뭐야 몰라 저걸 터트리겠어 추석길을 가져와라 군단! 추석길을 준비하라 음 좋아아 좀 날씨 좀 풀리면 때리자 건조함 음 나쁘지 않네 캡쳐어 뭐지? 쟤들맨? 성벽이지 매던맨? 젠틀맨? 군단! 집결! vive inacc院 Before Town 브라켓 paperwork 오 Soy Candid 3 Gs 흥 it ale cor raz 뭐 사는건지 되겠지? 자 시작해보자고 전투시작 투석기 성문을 날려라 쿵가자 쿵 레디에에이 잠만 앞에 뭔가 좀 많은데 파이어 효과는 미미했다 꿈쩍도 안하는구만 꿈쩍도 안하네 튼튼하네 잘 만들어놨네 뭐야 뭐야 뭘 쏘는거야 젠만들 야 뭔가 탄을 좀 바꿔봐 불탄하늘 쏴라 불탄하늘 쏴라 화염탄 장전 화염탄 장전 쏟 쏟 쏟 쏟 쏟 쯪 vak 음이 좋아해이요오 박워둘하나 고 침략이다 있었아 침략이다!